성현아 이겨버렸다 어떡하지? 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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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잖아 내가 가서 스크린 봤다고 사냥완요 다음 사냥검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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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오리사 33투네 뭐야? 오리사 33으로 먼저가? 얘네는 진짜 뭘까? 대단한데? 근데 망했죠? 망했죠 근데? 왜냐면은 오리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오리사가 윈서브라 단단하니까 오리사로 그냥 딜 쭉쭉쭉쭉 다 받아주면서 나머지 멤버들이 딜한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오리사가 방어력은 더 세지만 저렇게 한 번에 몰려오면은 윈서리 데미지가 더 세가지고 윈서리 광흡딜 넣으면은 못 버티지 마노가 너무 혼자 들어간 것 같은데 마노가 어그를 끌고 나머지 팀원들이 나와주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마노 혼자 들어갔고 나머지 팀원들이 갈려가지고 못 들어왔어 다음 뉴욕이 좀 실수한 것 같은게 마노가 이렇게 떴을 때 일로 나오는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여기 집이 있죠 집으로다가 쓱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다섯 명 다 같이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다섯 명 쭉 밀려버리면은 아마 마노가 앞에 어그를 다 끌는 사이에 상대방 지니어로 다 뭉개돼가지고 거점 프리하게 밟았을텐데 일로 중간으로 와가지고 다시 다시 다 뺐어 다시 중간으로 오다가 다 낙사하다며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중간으로 와가지고 결국에 거점을 아무도 안 밟고 있어 유룡 멤버들이 맞쌈탱 맞아요 맞쌈탱 맞쌈탱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를 가져와야 되는 뉴욕 액들이시옵니다 오오 야 오 많이 잘했다 양서울이 두루마미옥 다 빼고 두루마미옥 뺀 타임 두루마미옥 뺀 타임 non-scan 뉴욕이 서울같고 뉴욕이 서울 같고 서울이 뉴욕 같애 원래 뉴욕이 더 천천히 하고 좋아할텐데 오히려 서울이 더 천천히 하면서 잘하는 것 같다? 서울이 천천히 더 잘하는 것 같다? 잘 받아 내면서? 아니 뭐야? 유씨가 죽었네? 아 초월 잘 뺐다 준혁아 준혁아 저런게 준혁의 장점이지 갑자기 딱 가가지고 키가 부는게 장점이지 준혁아 잘했다 와 아 이건 진짜 자탄을 너무 잘 벌었다 네네가 자탄을 너무 잘 벌었는데 아니 뭐야? 내가 지금 사실 지금 취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 취해가지고 정확히 서울이 왜 이기고 뉴욕이 왜 이기는지 솔직히 잘 안 보여 지금 취해가지고 아무튼 이김 아무튼 지금 서울이 이기고 있어요 아무튼 이겼어 나이스 잘했어 최용희 잘했어 나이스 아무튼 이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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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볼 때 서울 지금 뉴욕이 진게 나는 그거라고 봐 서울이 일단 이번판에 자릿싸움을 한 번도 안 졌어 다 서울이 먼저 거점을 밟고 시작했죠 서울이 일단 자릿싸움을 한 번도 안 큰게 크고 그리고 뉴욕은 자릿싸움을 한 번 졌으면은 좀 전략을 짜서 왔어야 됐어 자릿싸움을 한 번 졌으니까 이제 야 마블 한 번에 포커싱하러 가자 라던가 아니면 디바 박밀 넣고 한 번에 포커싱하러 가자 라던가 뭔가 하나 정하고 왔어야 됐어 근데 그냥 야 만호 일단 거점 밟아 그럼 만호 혼자 거점 밟아서 뭐해 만호 혼자 터지는 거지 너무 지금 뉴욕 잡지 못했어 서울은 2층에 자리 잡네요 거점을 밟는 거를 한 말 더 치겠다라는 아니야 근데 뉴욕도 그걸 알고 한 번 저렇게 빼는 모습 뉴욕도 알죠 뉴욕도 똑똑해 개 똑똑하네 만약에 나였잖아요 나였으면은 얘들아 거점 밟자 해가지고 거점 밟으러 가고 서울 다이너스티의 그 망치에 다 죽었죠 뉴욕도 똑똑해 상대방이 2층에 있는 거 알고 상대방을 한 번 끌어 드린 다음에 다시 거점을 밟는 모습 내가 생각보다 거점 쪽으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어우 똑똑해 왜냐면은 이렇게 오더하기 힘들어 이 오더를 지금 하려면은 무슨 말을 했어야 되냐면은 뉴욕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야 쟤네 2층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점 밟는 척 하면서 한 번 빼면서 쟤네 거점 밟기 쟤네 먼저 떨어뜨리기 유도하자라고 라고까지 말을 했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저런 플레이가 안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 오더를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은 저게 은근히 강팀의 조건이라니까 피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거점 밟다가 그냥 되려버렸을 텐데 거점 그냥 주는 모습 거점 주면서 그냥 피관이 하는 모습 만약에 피서가 방금 억지로 거점 밟으려고 했으면 그냥 죽었을 거야 플랫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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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플랫탈 뭐야 너 이거 카페 2층을 너무 또 안정적으로 밀어냈어 저걸 다 맞추는 게 어딨어 야간치들아 저 작고 귀여운 자리야 다 맞추는 게 어딨냐고 그렇죠 쟤네 쟤네 너 뭐야 너 뭐야 쟤네 저걸 다 맞추는 게 어딨어 이 선수들의 한 수는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자폭 미셀 미셀 믿어요 믿어요 와 만약에 저거 쪼나기 살았으면은 되게 위험했을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쪼나기 안 죽었으면은 자폭이 굉장히 벌로 빠진 거기 때문에 아나모가 비트 비트 썼잖아요 아나모가 비트 비트면서 밀고 들어왔을 거야 밀고 들어왔었으면은 서울이 버티기 힘들어 버티다 보면 괜찮냐? 그러면은 힐러국 쓰면서 버텨야 되죠 힐러국 쓰면서 버티면은 넷네 자탄 치여가지고 자탄에 다 쓸리죠? 그냥 막을 뻔했어 방금 잘했다 미셀이 벗겼다 미셀이 해냈다 미셀이 해냈다 미셀이 해냈다 나이스 피셔가 해냈다 이번에는 와 자탄 기가 막혔는데 자탄 기가 막혔는데 우리 피셔가 더 기가 막혔죠 피셔가 대지붕에 기가 막혔다 나이스 카운터 치는 비트까지 이러면 한타 이겼지 아 서울이 지금 진짜 똑똑한가봐 대체 뭐야 코치진 대체 뭐야 코큐리 와이 낫 황군 우승진 코치들 우승진 코치들에다가 감독님 우리 감독팀까지 진짜 똑똑해 근데 상대방 자탄은 대지 분쇄로 카운터 치고 상대방 대지 분쇄는 비트로 카운터까지 치고 이러면은 뉴욕 어떻게 이겨? 이러면은 뉴욕 못 이기지 뉴욕이 이기고 싶어도 못 이겨 이러면은 2층 먹었으면은 서울이 지금 반은 먹었어 에이겼죠 어 아 아 이거 뉴욕이 지금 내 생각에는 뉴욕이 실수한거 너무 다 뒤에 있어가지고 거점 밟으러 만원만 오다가 결국 다 터졌죠? 뉴욕이 최소한 여기 있는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면은 진짜 진짜 똑똑한 생각 차라리 여기 2층에 있었어야 됐어요 여기 2층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서울 다이너시가 거점 밟으러 올 때 뉴욕이 우단하다 해가지고 덮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거는 너무 실수야 그냥 실패야 이거는 죄송해요 너무 막말한거 같은데 뉴욕에는 생각이 좋겠죠 아까부터 약간 저만 느껴요? 마노만 거점 밟아 불쌍해 3-3할 때 제일 망하는 경우 특히 상대방의 손브라가 있을 때 망하는 경우 라인이랑 디바가 둘 다 한 번에 피간디가 안 돼가지고 둘 다 개피 상태일 때 손브라가 딜 우단하다 그러면 3-3이 망해요 라인이랑 디바가 둘 다 피간디가 안 되면 망해요 그래가지고 뉴욕 전략이 있는 거 같아 메인탱 혼자서 맞아 메인탱 너 빡세게 케어해줄게 메인탱 너 혼자서 맞아 근데 서울이 포커싱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금 메인탱을 못 버티고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서울의 장점은 천천히 잘해 줄 건 줘 줄 건 줘 지은이한테는 깔끔히 줘 줄 건 줘 그렇지만 이긴이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게 커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 자 누가 먼저 방패를 빨리 깨냐 근데 내가 보자 마누 위치가 훨씬 좋아 마누 위치가 훨씬 좋아 이거 마누 위치가 너무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마누 위치가 다 올라갔는데 서로 다 뒤쪽에서 지금은 터절끼켜만에 망하는 성공을 써 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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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렇게 되면 와 마누가 진짜 포즈들을 잘 잡는다 지금 이게 뉴욕에 전략이겠죠? 개꼴 롬해 진짜 개꼴 롬해 진짜 개꼴 롬해 마누가 진짜 마누가 자리를 어디 잡았냐면 지금 서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자리 잡으면 마누을 뗄 수 있는 캐릭이 없어 마누을 뗄려면 자기도 얻어 터질 각오하고 때려야 돼 근데 반대로 피셔는 담았죠 지금? 피셔는 지금 무조건 담았는 위치죠 지금? 상대방한테? 마누 개껄어메 지금 개 야비한 자리 잡았어 지금 약간 뉴욕이 지금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 메인탱 혼자 앞으로 보내서 메인탱을 저런 자리에 잡게 만들고 저런 자리에 잡은 메인탱들을 잡으러 오는 애들을 잡으려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아무튼 이해했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뉴욕은 아니 트레이서? 트레이서 좋아요? 별로지 않나? 선나로 선나로 어? 내가 게임 알못이었네? 나이스 트레이서 트레이서 빼기만 해봐 트레이서 무조건 트레이서 해 절대 트레이서 해 뭐야 헐수도 안 쓰고 왜 다 따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와 너 뭐야 아 진짜 짜장나 이렇게 잘하면은 내 트레이서가 설 자리가 없잖아 아 짜증나 진짜 내가 만호였으면은 살쪄고 싶을 것 같아 만호 표정 안 좋은 거 봐 내가 만호 쓰면 살쪄고 싶을 것 같아 저럴 때 메인탱하기 진짜 싫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방금 만호가 살쪄했어도 서얼한테 벌점 줘야 돼 만호한테 벌점 줘야 돼 서얼한테 벌점 줘야 돼 만호를 괴립핀 채로 서얼한테 벌점 줘야 돼 그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와 2층 먹으네 센스 봐 체력이 별로 없었어요 와 이 수싸움이 서얼이 2층을 먹으니까 뉴욕 바로 싹 빠져가지고 포지션 쫓았는 거 봐 서로 수싸움이 진짜 이거는 미쳤다 미쉘 EMP 왔죠? 미쉘 EMP 왔죠? 미쉘 EMP 답답 없어 이러면은 미쉘 EMP 답답 없어 이러면은 미쉘 EMP 답답 없어 이러면은 그냥 포커칭해서 놓치고 싶어 소울이 이거는 진짜 상수자 보기 시그면 됐는데 와! 와 내 코 네 이 철수도 무슨 잡! 아 방금 근데 충몰이 나오는 순위는 실수였을 거예요 이러면 망했어 이러면 지옥 입장에서 본인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했다고 잘했어! 잘했어 피셔야! 원래 모른 척 해야 돼 나도 경리 대전에서 망치 끊겨도 망치 안 끊기 척 해 그냥 잘했어! 잘했어 피셔야! 원래 메인테크는 실수를 해도 실수가 아닌 척 해야 돼 그리고 깡다구가 필요해 그냥 한마디 하면 돼 야! 자산자 폭 뺐어 다시 가자!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돼 요거 한마디 해줘서 팀원들 기이 살려주는 게 진짜 잘하는 메인테크 이게 피셔지 이게 진짜 세체 세체 탱이지 이게 세체 탱이지 자 이제 이제 술 다 마셨으니까 집중할게요 경기에 집중해서 누가 왜 졌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뉴욕은 그러면 뚫릴 때 뚫리더라도 와 깔끔하게 뭐 초월 카운터는 됐습니다 뭐냐 방금 개빡치네? 이거는 뉴욕 입장에서 진짜 개빡칠 개빡칠 법한데? 아니 이렇게 들어오네? 들어오는 클라스가 나 이렇게 들어온지 생각도 못했다 네 시간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층으로 다 오면서 EMP 한 마리에 오니까 초월은 못 붙여 사우터는 됐습니다마는 그렇죠 중량세상 나오고라면 초월 끝나고 연계당할 수 밖에 없어요 열받네 이렇게 깨받으면 열받지 진짜 열받네 열받네 지킬건 지켜야지 진짜 아 마누야 피가 내려야지 마누야 다행이야 마누 마누 풀피 다시 미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마누 궁 찬다 마누 궁 찬다 마누 궁 찬다 미셔가 뒤에 있었는데 자폭을 앞으로 밀고 오더라구요 아니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플레타랑 원치킨이랑 안 죽으려고 꾹꾹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자폭이 지금 뉴욕이 바로 밀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상대는 손브라가 없는데 손브라 궁은 없어 상대가 알아서 빼줬다 상대 멈췄다고? 왜? 왜 때문에? 아니 왜 표정이 그리고 저 타입 표정으로 멈췄냐? 하필? 기다리자 기다리자 조금 더 뒤로 이번 타임이 서울이한테 내가 볼 때 위험한 타임이네 이번 타임 좀 위험해 내가 볼 때 바탄 잘 걸었어도 위험해 내가 볼 때 대입에서 잘 맞췄어도 위험해 내가 볼 때 결국 손브라 3-3의 단점이 이거야 대회 때 궁극기 쓰면서 3-3 쪽에서 궁극기 쓰면서 밀고 나오면은 아니 뭐야 이걸 이해했다고? 서울 타임 스틱 이걸 이기겠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내일 뱅쿠 버전 짜증나서 안 볼게요 그냥 안 보여 짜증나 안 봐 그렇지 이건 줘야지 그건 좀 져줘 서울아 질 건 져줘줘 질 것까지 이길라 하면은 상대방 빡쳐가지고 게임하겠나? 상대방 빡쳐가지고 리그 계속 하겠어? 질 건 좀 져줘 아니 좀 져줘라 질 건이 아니라서 아이고 이걸 또 이길라 그러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넘어졌는데 화물 비비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왼바람은 지금 스노우불 구름 확률이 높아 자탄 자탄을 잘 쓰기만 웃기만 한다면은 일단 서울이한테 이겼어 뉴호 궁극기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채용 생각인 건데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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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미셸이 미셸이 쪼나 캡킹해가지고 쪼나 초월도 못 썼어 독한 놈 진짜 이 독한 놈 너 때문에 서울이 이고 있는 거야 알아? 너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미셸 너 독한 놈아 네 자 이제 무조건 화물 먼저 사다 와야 돼요 이거 손브라이스 쓸려고 쓴 건가요? 어? 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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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서울이 이기고 있는 거라고 이 미셸 망할 놈아 와 미셸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니가 우리의 빛이다 재홍이 형 허리 조심해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 같아 스트레칭 진짜 해야 되는 거 같아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 재홍이 형 허리 조심해 그리고 그리고 나는 진짜 제세 칭찬하고 싶어 나는 진짜 제세 칭찬하고 싶은 게 힐러 궁 아껴야 될 타이밍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땐 그 차이가 좀 컸어 확실히 진짜 비트 아껴야 될 타이밍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진짜 너무 적재술 잘 써준다 진짜 단 한 번에 볼 비트도 없었고 거기다가 써야 할 법한 비트 타이밍에도 그냥 아껴버려 써야 할 법한 타이밍에도 그냥 아껴버리고 다음 한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진짜 잘했다 이거는 잭세가 사는 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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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